지난달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시작해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비후보와 본후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궁금하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 지금까지 등록한 예비후보는 19명, 제주시 갑 9명, 제주시 을 5명, 서귀포시 5명입니다. 총선 예비후보는 오는 3월 25일까지 등록이 가능한데요. 예비후보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본후보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비후보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4년.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현역 의원보다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유권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홍보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후보로 등록하면 선거활동의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선거사무원의 제주시 갑은 47명, 제주시 을 41명, 서귀포시는 56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선거공고나 벽보 등도 이제 발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한데요. 공개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연설대담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 본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본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2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고, 9명이 본후보로 등록해 경쟁을 펼쳤습니다. 제21대 총선 본후보 등록은 오는 3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